영어의 바다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구하라 슈퍼 긍정맨 스폰지밥 안녕하세요 애플리스 에이프릴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영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출동한 스폰지밥과 친구들을 만나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슈퍼 긍정의 힘으로 스폰지밥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스 리딩랩의 3단계에 속하는 스폰지밥 리더스북 세이펜 에디션 세트 A는 워크시트가 포함된 10권의 리더스북, 10장의 오디오 CD, 쓰기 활동북 1권, 세이펜 아코디언북, 그리고 세이 스마트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듣기부터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폰지밥 리더스북은 애니메이션을 보듯 생동감 있고 화려한 일러스트와 폭소 넘치는 즐거운 이야기로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쏙 사로잡고 영어의 맛을 살리는 실감나는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 감각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세이펜 기능을 살펴볼텐데요 파란색 아이콘을 누르면 캐릭터들의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 빨간색 아이콘을 누르면 영어 소리에만 집중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별로도 들어보고 책 속 그림 단어들도 익히며 아이들이 놀듯이 신나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 한 권당 한 장으로 구성된 오디오 CD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스토리 리딩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플로어 스토리 리딩 읽기 정확성을 키워준 리슨 앤 리피트 총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어 리딩과 리스닝 실력을 보다 업그레이드 지켜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스폰지밥 워크시트로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스토리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직접 캐릭터가 되어 역할 놀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이펜 기능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폰지밥 워크시트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야기를 스폰지처럼 쭉 빨아들여 줄거리를 써보는 쓰기 활동북 스폰지 업 더 스토리는 영어 문장력과 표현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글의 시작 부분이 제시되어 있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영어 글쓰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이야기 마법사 세이펜 아코디언 북으로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스폰지밥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속도별 스토리 리딩부터 배속 기능, 녹음 기능까지 활용하며 영어의 자신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의 궁금증을 풀어줄 영어 단어 척척박사 애플리스 세이 스마트 카드 세이펜으로 모르는 단어의 스펠링을 터치하며 단어의 발음과 뜻을 알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이들의 영단어 질문이 부담스러웠던 바쁜 현대 직장맘들에게도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 부스터, 학습욕과 부스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스폰지밥과 함께 영어의 바다에서 신나게 헤엄쳐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에이프릴 리포터였습니다 Enjoy reading with Spongebob! 에플리스